네 뒤늦은 생일 케이크 그래서 원래 생일 당일에 잘랐던 케이크가 가족들이 사왔던 케이크를 그날 먹었었고 그때 그 케이크를 아마 제가 며칠 뒤에 남았던 걸 다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생일 때 아는 동생이 2만원짜리 이거 말고 원래 다른 케이크 쿠폰이 있었어요 기프티콘을 줬어요 무슨 케이크를 줬었냐면 그 어차피 쿠폰 긁었으니까 이거 보여줘도 되겠지? 응 이거 이거 바닐라 초코아트 이거를 줬었는데 그 우리 동네에 이게 뚜레쥬르 케이크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는 뚜레쥬르가 없어요 우리 동네에는 뚜레쥬르가 없고 그 옆 동네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이제 마포대로 서쪽에 사니까 옆 동네 마포대로 동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마포대로 동쪽까지 원정 가서 사온 거예요 원정 가서 산 거고 거기 아니면 저기 그 신촌호거리 서강대역 그쪽까지 가야 돼요 신촌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죠 도하동 아니면 신촌이었어 그 사이 살아서 어쨌든 옆 동네 원정 가서 살았는데 근데 이제 왠지 그 빵집 그 규모 보니까 그 사진에 있는 케이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재고는 여기 없는 거죠? 아 네 재고는 없는데 그 뭐냐 같은 가격대의 케이크로 바꾸실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그 차액은 그 뭐냐 잔액이 남으면 그 현금으로 못 드리기 때문에 뭐 잔액이 남으면 빵을 하나 더 사시면 되고 뭐 아니면 차액 결제가 필요하면 차액은 결제하시면 된다 해가지고 이게 천원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2만원 2만원짜리 그 케이크는 네 그 선물 받았던 걸로 결제를 했고 나머지 천원은 재돈결제예요 네 결론적으로 선물이지만 내돈내산 네 참고로 저는 이 뭐 먹는거나 뭐 아니면 진짜 광고를 받아본 적이 1도 없어요 제가 방송하면서 광고받은 적 1도 없고요 선물 받은 적은 이렇게 근데 선물은 솔직히 광고 아니잖아 응 선물은 광고가 아니니까 응 그리고 이제 그 광고라고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응 광고가 아닌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한번 써보라고 그냥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선물 같은 거를 채워 지금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도요 사실은 그거예요 네 약간 대가 없는 체험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리뷰 대가 없어도 돼 그냥 써 약간 이러면서 그 준 거였는데 네 저는 그냥 대놓고 방송에서 쓰고 있죠 응 어쨌든 생일이 지나서 먹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초는 주문을 안 했어요 초는 주문을 안 했고 일단은 아마 오늘 방송 중에 아마 이거를 다 먹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게 케이크가 1호일 거예요 아마 아마 이게 1호일 거야 응 제일 조그만 거거든요 응 그 1호가 있고 제가 지난번 그 아마 방송에서 가족끼리 먹고 남았던 게 아마 2호일 거예요 응 3호가 제일 크죠 테이크는 자 그러면 테이프를 테이프를 미리 뜯어놓고 오면 이게 틀이 끊어져가지고요 테이프 세고 어쨌든 저는 뭐냐 방송을 하면서 뭐 광고 PPL 이런 거 받아본 적 일도 없어요 좀 받아보고 싶어 응 나도 좀 응 그렇다고 내가 뭐 뒷돈 받고 그렇진 않겠지만 안 그래도 막 그런 뒷돈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여사친이 나보고 오빠는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빡치지 않냐고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글쎄다 난 받아본 적이 1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응 뭔가 빡칠거리는 아닌 것 같다 응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응 하여간 저 저는 전범기업 이런 데가 아니면 광고는 대환영이에요 전범기업 이런 데만 아니면 돼 응 DHC 미쓰비시 이런 데 거부한다는 거죠 응 이런 그런 데는 대놓고 거부할 거고요 그리고 뭐 좀 모르겠어요 좀 광고가 들어오는 기점으로 최근에 뭔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던 기업 이런 것도 아마 안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케이크는 그거예요 사실 제 생일 때 아는 동생이 기프티콘을 준 거였는데 사실 그날은 가족끼리 가족들이 사왔던 케이크를 먹느라 이걸 못 먹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 같은 선물은 아니에요 그 우리 동네에 뚜레즈르가 없어서 옆 동네 가가지고 재고를 보니까 같은 케이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격차가 좀 이게 조금 비싸길래 그냥 기프티콘으로 2만원어치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은 내돈 결제한 거예요 음 결론적으로 이게 선물 받은 건데 내돈 내산이 된 거예요 아니요 여사친은 딴 선물 줬어요 여사친은 딴 선물 줬었고 다른 동생이 그 참고로 그 동생은 그거 활동해요 그 뭐냐 고궁에서 공연활동해요 고궁에서 공연활동하는 동생인데 그래서 그동안 그 코로나 때는 입직근무밖에 못하다가 최근에 공연 재개됐다고 좋아하더라 이런 크림도 소중하니까 흠 근데 조금 그 집에 갖고 와서 제가 냉장고에 안 넣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크림이 비지근하긴 한데 그냥 먹을게 어차피 저는 이거 오늘 안으로 끝낼게 그냥 오늘 방송중에서 끝낼거 무슨 배짱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이거를 조금 각도를 옆으로 틀고 먹을게요 왜냐면 이게 계속 마이크가 가려가지고 옆각도를 좀 틀어놓고 먹을게요 이게 안전할 것 같아 어 그리고 이제 만일 하나 제가 만일에 대비해서 일단 접시향 그 포크는 하나 갖고 왔고요 어느 쪽부터 잘라 먹을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크림은 좋아하는데 위에 과일 올라가 있는 거는 조금 그냥 그냥 전향이거든요 글쎄 뭐부터 먹을까요 일단은 자르는 자르는 게 조금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까 한번 데코레이션 과일을 한번 먹어볼게요 그 탕후루처럼 설탕 코팅이 돼있는 물론 탕후루보다는 조금 그 연하죠 근데 빨리빨리 먹어야 돼 특히 과일 케이크면요 체리는 내가 안 먹는다 근데 한번 근데 쓰레기 남기기엔 그러니까 이따 먹어놓은 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체리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광고가 잘 안 들어오는 이유 중 아예 광고를 1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내가 왠지 광고주가 나한테 광고 안 줄 것 같은 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과일은요 사실 지금 여기는 상큼한 계통의 과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달달한 과일은 먹지 좀 약간 신과일은 잘 안 먹어요 아주 안 먹는 건 아닌데 잘 안 먹어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집에 남아있던 막 수박 조각 뭐 이런 거를 딱 먹어본 적은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럼 자르기 귀찮으니까 아 어차피 나만 먹을 거지 그럼 그냥 여기서 그냥 칼질 아하 한 층만 이렇게 잘라볼게요 음 메시 경기를 보자고요 음 지금 잠깐만요 내가 여기서 음 잠깐만요 이거 이거 복사하고 붙여 그리고 이것도 복사 이것도 붙여 지금 자막 준비는 다 해놨어요 음 자막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 1차전에서 첼시 런던 경기장에서 위넨이 3골을 넣었어요 런던에서 그리고 그 바르시아하고 바르시아하고 나폴리는 그 1차전 때 서로 1대1 비겼어요 현재 나폴리가 원전 가산이에요 어 그러니까 위넨이 런던에서 3골을 넣고 왔기 때문에 사실 그 어제 경기 봤으면 알거에요 어제 제가 맨시티하고 레알 경기를 중계를 했지만 거기는 사실 뭐냐 맨시티가 이미 원정에서 이기고 왔는데 홈에서도 이겼죠 그래서 거기는 사실 DDP거나 그런거 없었는데 그 뭐냐 그 유벤투스하고 올림피크 리옹은요 그 뭐냐 그 프랑스 리옹에서는 리옹이 1대0으로 이겼었어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 유벤투스에서 유벤투스가 2대1로 이기고도 떨어졌어요 왠지 알아요 어제 리옹이 한 골을 넣고 졌거든요 근데 그 한 골이 리옹을 살렸어요 어제 질 때 넣었던 한 골이 원정 가산점이 됐어요 그래서 합산점수 2대2 동점이었는데 원정 가산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그 실점만 안 했었으면 올라갔겠죠 그래서 유벤투스 유벤투스 세리에아는 우승했는데 챔스 16강에서 떨어졌다고 감독 잘렸더라 세리에아는 9시즌 연속 우승 했대요 유벤투스 9시즌 연속 우승 인데 챔스 못했다고 잘렸어 그거였나보죠 세리아는 당연한 수순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거 같아 유벤투스 정도의 스쿼드로 그 리그 우승 정도로 노리는게 아니잖아요 그 레알마드리드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레알마드리드 하고 바르샤도요 그 레알 레알하고 바르샤는 원래 그 두팀이 1,2등 해먹는 팀들이에요 원래 그 팀들이 1,2등 해먹는 팀들인데 그 팀들은 사실 챔스가 더 큰 목표거든 그리고 사실 생각해봐요 유럽에 어떤 클럽이 자국리그 성적하고 챔스 성적하고 볼 때 솔직히 챔스를 욕심을 안 내겠나 않냐고요 다 욕심내지 다 챔스는 욕심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어 리버풀 같은 경우 이번에 리버풀이 좀 그랬었죠 하도 리그 우승을 못하고 있었다 보니까 챔스는 적당히 해도 좋다 리그 우승이라도 좀 해보자 약간 그런 팀들도 있긴 있죠 근데 리버풀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리버풀은요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로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 그전에 잉글리시 챔피언십 리그 챔피언십 리그 챔피언십 리그 시절 때까지는 우승을 해봤는데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그 프리미어리그로 올라가고 나서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리버풀이 이번에 그렇게 우승에 목숨 건 거예요 아 안에 딸기 크림이 있구나 음 제가 그 완전히 초코빵하고 초코 생크림 초코 크림으로 그 범벅된 케이크를 사볼까 했다가 그냥 이걸로 샀거든요 알았어 이런 계통이라는 거지 다음번에 먹을 때 참고 일단 그래서 그렇게 리버풀처럼 자국리그 우승에 목마른 팀은 이해할 수 있어 음 이번 챔피언십 8강팀 이번에 그 우승 못해본 팀들 라이프치 이런 팀들은 우승 못해보지 않았나요 왜냐면 라이프치 이런 팀들은 그렇게 바이애른 미능같이 그렇게 강팀은 아니었잖아 음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렇게 최상위권은 아니었잖아 그리고 맨시티 맨시티 아직 챔스 우승 못해봤죠 음 어쨌든 이번에는 그리고 아틀래티코 아틀래티코는 레알한테 많이 밀려봤죠 음 맨날 레알에 밀려가지고 자국에서도 밀리는데 음 어쨌든 맨시티는 아직 챔스에서 인연이 없죠 토트넘도 토트넘도 아직 챔스에서는 최고 기록이 준우승이에요 맨시티보다는 최고 기록이 좋아요 왜냐면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맨시티를 이기고 올라갔었잖아 8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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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시티 찍어누르고 올라갔죠 그거 찍어누르고 올라갔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프랑스 리그왕에서 가장 강한 팀 아닌가요 응 파리 생제르맹은 어쨌든 회관 그렇고 어 근데 파리 생제르맹 지금 레이마르 있죠 거기에 청포도에 C있었어 그래가지고 아마 파리 생제르맹은요 아마 제가 보기엔 몇 년 뒤에는 은바페가 큰 팀으로 팔려갈 것 같거든 다른 나라로 물론 프랑스 리그왕도 그 유럽의 5대 빅리그 중 하나에요 응 흔히 유에파에서 유럽 5대 빅리그 하면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거든 러시아가 이 빅5 못들어가요 러시아는 그 밖이에요 러시아는 조금 쳐주는 이유는 사실 그거에요 러시아 나라 땅덩이가 커서 그래 응 그 리그 수준보다는 러시아는 규모가 크잖아 그래서 러시아는요 아직은 1브리그가 주로 서부지역이 많아요 그 블라디보스토크 막 이런데도 팀이 클럽이 있는데 그 블라디보스토크 그 클럽은 아직 1브리그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는요 진짜 그 블라디보스토크 그 팀이 1브리그 올라오죠 1브리그 일정이 헬게이트가 될 거 러시아 극동도시인데 참 그 경기 하나 안다고 막 비행기 타고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시베리아 횡단첫도를 며칠 타고 갔다 올 순 없다 그 같은 국내에서도 시차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그 팀 쨍제르맹 아탈란타 라이프치 리옹 맨시티 아틀레티코 6팀이네 응 그치 바르샤하고 첼시는 해본 적 있겠지 응 미넨도 해본 적 있어요 근데 바르샤 내가 보기에 나폴리한테는 안 질 것 같은데 참 그리고 지금 저게 1대1인데요 이따가 이따가 내가 쓸 거지만요 그 아니다 아직은 쓸 필요가 없겠다 현재 1대1은 바르샤가 1플러스에요 바르샤가 원정가산점이에요 그래서 0대0으로 끝나면 바르샤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르샤는 0대0으로만 수비만 해도 돼요 오늘 음 원정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바르샤는 오늘 0대0만 해도 돼 언더덕은 그러면 약간 뭐 그 이번에 올브스가 유로파에서 그 뭐냐 그리스 팀이 이겼잖아요 올림피아 코스 올림피아 코스 내가 이거 그리스에서 상위권 팀인데 잉글랜드 중위권 팀이 그리스 상위권 팀을 이겼더만 음 어쨌든 올브스도 참 대단해요 그래도 이게 그리스가 리그 수준 약간 리그 랭킹이 낮아가지고 음 이집 그 그리스 뭐냐 그리스에서는 챔스 나가기도 힘든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어쨌든 유로팔에 나가는데 음 세비아는 강팀이잖아요 어 세비아는 스페인에서 뭐냐 레아라고 바르샤 빼고 그 다음 상위권이 세비아 아닌가 세비아는 도시 이름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리고 보통 대도시 팀들이 강하잖아요 올림피아 코스가 그리스에선 강하잖아요 그리스 리그에서는 음 어쨌든 이거는 좀 이따가 좀 이따 좀 이따 배워먹자 체리는 자 어린지를 약간 여기 시럽이 묻어있는 어린지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올림피아 코스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챔스 본선 직행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림피아 코스가 유로파리그로 온 이유는 사실 그거 때문일 거야 챔스 예선에서 떨어져가지고 유로파로 패자 부활전으로 간 거지 어 원래 챔스하고 유로파는요 서로 그 약간 단계 코스여가지고 막 챔스 1차 예선에서 떨어지면 유로파 쪽으로 패자 부활전으로 갈 수 있어요 유로파 2차 예선 뭐 이런 것도 음 그런 식으로 단계별 패자 부활전으로 가요 챔스에서 떨어지면요 어떤 팀은 바로 탈락인데 챔스에서 어떤 팀들은 탈락하더라도 유로파에서 패자 부활 기회를 줘요 그래서 울부스가 유로파를 우승하면 토트넘이 유로파를 못 가요 울부스가 챔스를 가고 토트넘이 유로파 티켓을 내줘야 돼요 왜냐면 잉글랜드 클럽에서는 그 유럽 클럽 대항전 최대 7팀까지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음 토트넘이 빠져야 돼요 왜냐면 아스날이 유로파 본선을 갖고 가버렸기 때문에 음 예외 규정이 있다고 근데 그 예외 규정 까지 갈까요 솔직히 어쨌든 아스날은 일단은 FA컵을 우승했기 때문에 본선을 가는 거고 근데 사실 토트넘은 좀 그렇겠다 기분 지난 시즌 챔스 준우승 이었는데 으흐흐 으흐흐 흐흐흐 원래 그렇죠 세계가 음 그러면 다른 나라 걸 뺏어서 간다고 어느 나라 거 뺏어요 그러면 뺏을 나라가 있나 뺏을 나라가 있나요 티켓을 이번에 뭐 음 뭐 징계 이런 걸로 박탈된 나라 있나 음 하여간 그게 복잡할 거예요 음 몰라 이제 박문성 해설이 박문성 해설께서 만약에 울브스가 유르파에서 또 이기면 아마 그런 경우를 또 유튜브 영상을 아마 정리를 해주시겠지만 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음 아 대륙대회 결과에 따라서 근데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토트넘은요 토트넘은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EFL컵 티켓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거는 유르파 2차 해선이에요 본선 직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스날은 FA 우승 자격이기 때문에 아스날은 본선으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이번에 리그 성적은 망쳤는데 아마 FA컵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스날 감독 바뀌었죠 결국 감독 바뀌고 나서 FA컵 우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스날 감독은 그래도 잘했다 약간 연수는 들을 거예요 그럴 거고 어쨌든 아스날도 올해 개고생했지 박종현 캐스터요 응 그래도 감독 바꾸고 유르파는 갔잖아 그리고 토트넘도 토트넘도 못 갈 거 같았는데 감독 바꾸고 결국 유르파라도 갔네 응 그거 보니까 무리뉴 그 맨유 같은 경우는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리뉴 짤리고 쏜샤르 왔는데 그 그래도 쏜샤르가 유르파까지는 나가놓고 지금 아직 유르파에서 안 떨어졌죠 응 그리고 맨유 어차피 다음 시즌 챔스 확보했잖아 응 아 그거 빼려는데 쓰 어쨌든 네 맨유는 뭐 역시 1호 케이크 정도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 대해야 대해야 나이 생각 해야 되지 않나 응 근데 그러고 거는요 진짜 까시아스하고 부폰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응 부폰은 물론 이제 커리어 마지막 챔스 경기를 퇴장으로 나가가지고 응 참 부폰은 마지막이 좀 그렇긴 했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단도 선수로서의 마지막 경기는 지단도 선수로서의 마지막 경기는 퇴장이었죠 월드컵 결승에서 마테라치 박치기 해가지고 참 뭔가 황당하게 은퇴 경기를 끝내는 응 근데 또 최우수 선수는 받고 갔지 근데 대야가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약간 그 까시아스도 90년생 축구에서는 지금 90년생도 노장이에요 응 축구 지금 90년생도 노장이에요 기성용 선수 봐요 기성용 선수 지금 이미 국대는 은퇴했잖아 응 아 키퍼는 몇 년 더 뛴다고 참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응 어 보니까 황선홍 감독하고 홍명보 감독도 국대는 거의 비슷하게 커리어 뛰어놓고 같이 은퇴했죠 황선홍 감독 홍명보 감독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황선홍 감독이 국대를 은퇴한 이후로 딱 진짜 그 황선홍 감독이 원래 그 딱 그 전방 스트라이커였잖아요 전방의 그 4-2-3-1 기준일 때 그 앞에 1위였잖아요 그런데 안정환 감독이 사실 지금 안정환이 안정환 해설이 그 저기 프로그램에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독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안정환 감독이 그 솔직히 그 페르지아에서 그렇게 막 쫓겨내지만 않고 거기가 안정환 같은 경우는 좀 클럽 클럽 거취가 좀 안정적이었었다면 좀 더 롱런할 여지는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2002년때 이탈리아한테 그 골든골 넣었다고 페르지아에서 쫓아내버렸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이리그 가고 막 중국리그 가고 독일 리그 분데스 리그 가고 막 진짜 이 나라 저 나라 다 가더라 그래서 2002년때는 페르지아에서 그 방출되고 나서 한동안 팀 못찾다가 제이리그 갔었어요 그랬었고 어쨌든 그래서 좀 안정환은 커리어가 살짝 아쉬운 근데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했죠 안정환은 그 이제 그 박지성 해설하고 손흥민 선수는 손흥민 선수하고 박지성 해설하고 윙어는 똑같은데 근데 이제 박지성 해설은 그 중앙 플레이메이커도 한적있죠 플레이메이커도 한적있었고 손흥민 선수는 근데 플레이메이커라기 보다는 더 전방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거같애 진짜 역대 우리나라의 그 역대 스쿼드를 하자면요 일단은 4-2-3-1 기준으로 전방의 1은 황선홍이고 그리고 그 양쪽 양쪽 윙어 공격수로 차범근 손흥민 넣고 어 양쪽 그 3중의 양쪽 윙어로 그 차범근 손흥민 넣고 그 3의 그 가운데에 박지성 넣고 그러면 진짜 최강의 스쿼드지 어쨌든 일단은 역 우리나라 일단은 역대 골키퍼 중에 일단은 골키퍼는 이훈재 골키퍼는 이훈재 아니 나 김병진 와야되나? 그건 모르겠고 근데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커리어는 근데 2002년때 주전이 이훈재였을 뿐이지 응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4231을 하면요 홍명보 감독이 들어갈 자리가 좀 애매해진다 홍명보 감독은 원래 중앙수비수였는데 4231을 뽀백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어느 자리로 나와대니? 응 약간 4231을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구나 우리나라는 응 4231을 할 때 공격라인은 확실하거든요 스트라이커 황선호 그리고 그 뭐냐 중앙공격형 박지성 그리고 양쪽 윙원은 손흥민 차범근 응 그리고 한쪽 윙백은 이영표 그건 확실하고 한쪽 윙백은 이영표고 그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중앙수비 미드필더 두 명 두 명 중에 한 명은 김남일 아니요 홍명보 감독은 원래 스위퍼도 했었던 수비수예요 최종 스위퍼까지 했던 그래서 중앙이에요 응 근데 이제 그 지금 확실하게 공격라인은 3-1이 되거든요 4-2-2 그러니까 4-2-3 이럴 때 4가 수비라인이고 2가 수비형 미드고 3이 공격형 미드고 1이 스트라이커잖아요 아 수미도 본 적 있다고 그러면 그냥 그 중앙에 두 명 정 한 명이 그냥 넣는 게 낫겠다 응 4-2-3의 기준이면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한번 심심하면 해볼게요 지금은 응 근데 이제 그거죠 딱 황선홍 감독 이후에 딱 그 자리를 확실하게 그 전방에 그 1 스트라이커를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이제는 황의조 선수가 있죠 응 이제는 황의조 선수가 있기 때문에 기성용 김남일 이렇게 양쪽에 둘 넣으면 되지 않나 수비형 미드에는요 수비형 미드에 기성용 선수하고 김남일 감독이 역대 두 명 아닌가요 수비형 미드 두 명 뽑자면 김남일 감독은 확실히 인정해줘야 돼요 김남일 감독의 그 수비형 미드 피터 그 역할 때문에 그 진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그 그 수비가 됐던 거예요 결국 김남일 감독 그 부상으로 빠지고 난 독일전 졌잖아 응 스페인전까지는 어떻게 이 악물고 뛰었는데 어쨌든 김남일 감독의 존재감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수비형 미드 한자리는 확실히 김남일 감독 근데 김남일 감독 거기다 넣고 기성용 선수로 나타내는 아직 기성용 선수가 좀 어리죠 그러면 기성용 선수 자리 대신에 유상철 감독을 넣어야 되나 유상철 감독 넣어야 되나 그것도 왜냐면 유상철 감독도 충분히 이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은 되잖아요 스페인전 MOM은 호아키 그거는 아니죠 호아키는 MOM은 아니고 X맨이죠 스페인의 X맨이었고 사실 MOM은 2분전 골키퍼죠 그날은 그날은 골키퍼가 MOM이죠 승부차기하는 날은 응 원래 승부차기는요 MOM은 골키퍼한테 죽여 승부차기하는 날은 여지가 없거든요 꿀키퍼 때문에 생명이 다 갈리는 건데 봐 초풍낙엽 점수 근데 그때 코치드도 호아키니 연장 후반때 막 걸어다니고 그런게 보였나봐 그래서 호아키니 키커로 나온 순간 다들 오 이번거 느낌 좋다 느낌 좋다 막 이랬었대 연장 후반때쯤부터 체력이 다 돼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분명 집중 안될거라고 그래서 결국 힘없이 차가지고 이윤재 골키퍼가 막은거잖아 그렇구요 그러고보면 근데 아 호아키니 아직도 현행이에요? 그럼 그때 엄청 쌩 어린 선수였나보네 어 그때 완전히 신참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어린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경기 끝나고 그 아마 스페인 선수들이 막 호아키니 막 끌어안고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위숭바래하고 동갑이라고 그러니까 그 뭐 그래요 그러고보면 까시아스도 올해까지는 선수를 뛰었거든요 까시아스가 2002년이 월드컵 첫 출전이었어요 근데 올해까지 뛰었다는 거는 하 까시아스도 올해까지 뛰었거든 아마 이번 시즌 끝나면 은퇴래요 까시아스는 그 참 그러고보니까 까시아스도 되게 올해 뛰었지 물론 레알에서 은퇴하는 건 아니에요 레알에서 주전골이 쫓겨났어 그래서 다른 팀 갔어요 막 포르투갈 팀도 가고 어쨌든 이번에 챔스가 8강부터는 다 포르투갈에서 하죠 음 뭐냐 유럽 대륙 유럽 대륙의 다른 팬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포르투갈로 격리시켜서 가죠 그쵸 아무래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솔직히 까시아스가 그렇게 오랫동안 할 정도로 스쿼드가 약한 팀이 아니잖아요 세대교체가 됐겠지 충분히 세대교체하고 남은 팀이지 물론 진짜 부포는 진짜 대단한거야 부폰도요 그때 2002년때 주전골키퍼였는데 몇 년전까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포는하고 까시아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유럽 골키퍼들 중에서는 진짜 롱런한거야 그러니까 부포는하고 까시아스의 공통점은 그거에요 어릴때부터 국대 주전이었기 때문에 참 부폰도 되게 오래했지 그래서 까시아스 같은 경우는 히딩크가 레알 마드리드 감독일 때 주전으로 낙점을 했대요 그 히딩크가 레알 마드리드 감독한적 있잖아요 그때 주전으로 그 글러브 끼게 했었는데 바로 국대까지 스쿼드가 올라갔지 그랬는데 그랬던 히딩크가 대한민국 국대감독이 되가지고 아주 자기가 레알 시절에 스페인 다 읽고 있다 해가지고 내 손안에 있소이다 그래가지고 스페인을 그냥 집으로 보내버리죠 사실 스페인은 좀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의 최강권은 아니었어요 2002년때까지만 해도 스페인이 월드컵 중결승 진출이 2010년 우승할 때가 처음이에요 그전까지는 다 8강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스페인이 8강전 할 때는 누군가 한 팀은 신기록인 거였어 근데 그 신기록을 누가 내느냐 였죠 결국 개최국이 됐지 근데 이제 솔직히 그래 지금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 시절 때 우리나라 국대를 상대하고 싶은 다른 나라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그 과거의 성적이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개최국은 무시를 못해요 이 개최국이라는 점은 원래 개최국하고 경기할 때가 제일 짜장나 그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개최국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요 자기네 나라를 응원해주는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응 응원은 못 받아 개최국하고 그거 각오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실제로 개최국들이 우승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요 그 개최국으로 조별리그 3위로 탈락했던 팀은 딱 한 팀이 있어요 남아공 개최국이 조3위로 탈락한 거 딱 하나 있었어요 남아공 근데 남아공도 1승은 하고 갔거든 응 남아공도 1승은 하고 탈락했어요 근데 그때 에이조가 진짜 이상하게 이상하게 막 조가 그렇게 몰려서 그랬지 그 와중에 우루가 1위로 올라갔잖아 근데 미국은 그거죠 와일드카드 미국은 그 뭐냐 그 콜롬비아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 그 콜롬비아 그 자책골 때문에 그 뭐냐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에스코바르 참 그래서 미국 근데 이제 32개국 기준일 거예요 32개국 기준에서 개최국이 3위한 건 남아공밖에 없잖아 16강에서 바로 브라질 만나고 졌어요 거 보니까 일본도 16강전에서는 바로 졌죠 응 일본은 그때 16강전에서 하필 터키를 만났지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그때 2002년때요 일본의 입장에선 무조건 조 1위를 노려야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H조가 왜냐면 H조에서 2위에 썼으면 16강 상대가 브라질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진짜 필사적으로 조 1위를 노렸을 거예요 근데 그 조 1위로 올라갔더니 터키안에 졌어 어 그랬고 그 그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가 조 2위 했다니까 그냥 우리 아우 그냥 적당히 비겨서 조 2위 하죠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우린 그런거 없었죠 우리나라 그때 그냥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 하면서 결국 포르투가 이겨버리고 우리가 1위로 올라갔죠 근데 우리가 1위로 올라가니까 이탈리아 선수들이 아 왜 하필 한국이냐 이탈리아가 더 싫어했대요 우리 만난 거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아무리 그 우승 후보팀들이라도 개최국 만나는 건 짜증나요 그때 이탈리아가 그거였죠 뭐냐 첫 경기는 에콰도르 이겼는데 2차전을 크루아티아한테 졌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가 3차전 때 진짜 기사회생했던게 에콰도르가 고춧가루를 뿌렸죠 에콰도르가 고춧가루를 뿌려서 이탈리아가 올라간거지 진짜 거기서 에콰도르가 그렇게 도깨비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지금 우리도 다들 어 우리 16강 크루아티아랑 붙겠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크루아티아 떨어지고 이탈리아가 올라 근데 오히려 이탈리아가 올라왔던게 우리한테는 더 죽기살기로 싸웠던 그게 됐죠 우리가 더 죽기살기로 덤볐죠 이탈리아가 온 덕분에 그리고 그 덕분에 엄청난 대이변의 경기가 됐지 그 16강전에 2002년 최대이변 경기가 그거에요 우리가 이탈리아 이긴거 어 그렇게 이길 줄 누가 알았겠냐 이거지 몇년 뒤에 그 올림픽 조별력에서 우리 이탈리아한테 개털렸거든요 다른 나라들한테는 비벼 보는데 이탈리아한테는 털렸거든 그래서 참 근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우승후보들 막 몇번씩 만나보잖아요 근데 이게 우루과이하고도 우리가 두번은 만났구요 근데 우루과이한테도 처음에는 1대0으로 졌어요 종료 직전에 한골 먹혀서 졌고 1990년에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못했을 때고 2010년때는 그래도 우리 뭐냐 1대1 동점이다가 그래도 막판에 결승골 먹고 진거에요 음 그래도 그거는 후회는 없잖아 그 우루과이한테 그렇게 진거는 그리고 독이라고는 처음 만났을 때 2대3으로 처음에 3골 먹고 2골 따라간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중결승에서 만만하게 비비다가 1대0으로 진거고 그러니까 우리 그거죠 우리도 독이라고 붙을 때 두번째 경기는 과정은 주도했잖아요 근데 진거잖아 그리고 결국 독일하고 세번째 붙었을 땐 이겼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거였죠 프랑스하고 컨페더레이션스컵 개막전 때 5대0으로 깨졌었는데 5년 뒤 월드컵 본선에서 같은 조 걸렸을 때 우리 비겼잖아요 그게 진짜 대박인거야 5대0으로 졌었는데 그거를 1대1로 비빈다는게 그게 진짜 대단했던거지 그리고 그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이탈리아는 우리가 첫번째 만났을 때는 졌어요 첫번째 만났을 때는 졌는데 두번째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겼고 음 그 다음에 스페인 스페인하고는 세번 만났어요 대 지고 비기고 비기고 근데 두번째 비긴거는 승부차기로 올라갔죠 음 그리고 그리고 그 그 참 강팀들하고는 근데 강팀들은 붙어보면 우리가 할만한 그런게 되는게요 요즘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도 유럽클럽 가서 많이 뛰고 하다보니깐요 이제 그 유럽에서 단골손님들은요 월드컵에서 만약에 맞붙게 되면요 데이터가 쌓여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략 노하우를 아는거야 그래서 독일을 이긴거고 근데 우리가 스웨덴한테 줬던거는 사실 그거죠 좀 데이터가 좀 적죠 차라리 한번 과거에 붙어본적이 있는 팀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팀의 성향을 알잖아 비벼볼 수 있는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가요 2002년 이전하고 2002년 이후하고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그 역할이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확실한건 우리가 승점 자판기였어 근데 2002년 이후에 승점 자판기는 뗐어요 솔직히 이제 우리가 승점 자판기는 아닌데 그 그 어떤 때는 올라가고 어떤 때는 떨어지고 이제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거지 약간 보통 그런 다크호스들이 그렇죠 2014년은 우리가 그때 알제리한테 완전히 알제리를 작전을 완전히 잘못써서 2014년은 망친거잖아 그 뭐냐 알제리가 진짜 도깨비 팀이었지 그런 알제리같은 도깨비 팀 때문에 우리하고 러시아가 떨어졌죠 진짜 알제리전 보면서 진짜 욕할 뻔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었나 진짜 그렇게 못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본게 처음이었어요 알제리전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저렇게 못했었나 처음 느꼈던게 알제리전 이었어요 알제리가요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 옛날에 프랑스 생민지여가지고 아마 프랑스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많을거에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팀들은 우리가 아프리카 팀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요 그 실력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토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히 토고는 그때 승점 자판기였잖아요 토고는 우리가 이겼잖아 토고는 이겼는데 그 알제리처럼 그렇게 깨질 수도 있다는거에요 나이지리아는 그래도 우리하고 비등비등 했었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빅인거지 이거 나이지리아는 어쨌든 그렇고 그 그래서 아프리카는 월드컵 본선을 꾸준히 잘 나오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발제간 좋은 기술이 팀에 안 맞는다고 근데 사실 2010년때 우리가 16강까지 갔던 이유가 사실 그때는 그거였잖아요 그 공격라인에 박지성 있었고 박주영 있었잖아 박주영이 전성기가 2010년에서 2012년 딱 그 시기였잖아요 남아공 월드컵에서 그 런던올림픽 그 시기까지가 절정이었잖아 뭐 결국 그 덕분에 박주영은 박주영 선수는 본인이 스스로 병역 면제 슛을 쐈죠 그 일본하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결승골 넣었지 본인이 본인 스스로 병역을 따냈지 병역의 택을 본인의 힘으로 뭐 뽑힌거야 뭐 그거는 누가 뽑아줘서 뭐 그럴 수도 있다지만 결국 결승골은 본인이 넣은거니까 어쨌든 딱 그 남아공 월드컵에서 런던올림픽 때까지가 박주영 전성기였죠 근데 그때는 솔직히 진짜 그냥 의리로만 뽑아준거지 실제로 유럽에서 많이 못 뛰었었잖아요 경험이 떨어졌었는데 뭐 그래요 아 근데 사실 그래 박주영도 소속팀 이런 문제만 없었으면요 진짜 커리어는 좋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원래 그 본인이 갖고 있었던 기본 그런 그 천재기량 이런거는 그러니까 그 기량은 좋았는데 기회가 없어서 그 기량이 떨어진거였잖아 그건 안타까운거죠 진짜 그 박지성처럼 진짜 박지성처럼 그 포르투갈전에서 그런 화려한 개인기로 골 넣고 응 그 한 골 때문에 키딩크가 바로 네덜란드 클럽 데리고 가고 거기서 바로 맨유 가고 그런 경우 진짜 흔치 않단 말이에요 뭐냐 그런건 진짜 흔치 않지 진짜 박지성 해설은 해외진출 타이밍이 진짜 오지게 좋은거야 딱 월드컵 끝나고 바로 유럽리그 간 다음에 근데 이제 네덜란드에서 그 무릎 안좋았을때 무릎숫을 한번 받고 그리고 몇몇 뛰다가 바로 맨유 가고 그 맨유에 가게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다들 맨유 간다니까 다들 그때부터 우리 연극축구 많이 봤잖아 그 영향으로 그러니까 야구 쪽에서 박찬호씨가 한국인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개척을 했다면 박지성 해설위원이 그 EPL 진출을 개척한거 박지성 이용표가 어쨌든 딱 누군가 계기가 있어야 되고 딱 그런 계기가 있으면 확실히 가죠 어쨌든 어쨌든 이따가 중계는요 바이에르 미넨하고 첼시는 이미 한쪽으로 기운 것 같으니까 그쪽은 이미 한쪽으로 기운 것 같으니까 바르샤 바르샤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르샤 봐야 되고 짜잔 아이고 네 대진 다 나왔어요 그 8강부터 일정 다시 발표하면서 어느 경기 이긴 사람이 어느 경기 올라가고 그런 게 다 짜였어요 일정표 일정 재조정 가면서 그 지금 요 뭐냐 맨시티하고 올림픽을 이용하고 바로 붙는 거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경기 하죠 오늘 두 경기 승리팀끼리 8강에서 붙어요 그것까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일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 8강 라운드까지는 일일이 대진표를 짜고 8강 때부터 토너먼트로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은 시국이 시국이라서 대진을 미리 다 짠 거예요 그러니까 대진을 다시 짜게 된 이유는 16강전이 중간에 중단이 돼버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16강전이 중단이 돼버려가지고 그거 보면 진짜 두 판 다 하고 진 토트넘은 토트넘은 코로나 터지기 전해져가지고 참 그래요 챔스에서요 조별리그에서 3위로 떨어지면 유로파를 32강 토너먼트로 갈 수 있거든요 패자부활전으로 왜냐하면 유로파리그가 48팀으로 시작해요 유로파리가 48팀으로 시작하는데 일단은 1라운드 조별리그에서 24팀을 뽑아요 근데 이 24팀을 뽑고 나머지 이제 토너먼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8팀을 챔스에서 조별리그 3위팀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패자부활전으로 그래서 유로파의 32강은 챔스의 패자부활전이랑 마찬가지예요 패자부활전 그래서 챔스에서 조3위로 떨어져도 유로파를 우승하면 타지챔스로 올 수 있다는 거야 패자부활이지 뭐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승 미경검팀? 네 새로운 팀들도 우승하는 게 재밌죠 역시 배게 천천히 먹는데도 나에게 있어서 1호 케이크 정도는 그냥 다 먹네 1호 케이크는 한 번에 다 먹네 파리 생자르맹이면 그래도 은바페가 미쳐 날뛰는 건 은바페가 미쳐 날뛰는 건 볼 수 있죠 진짜 내가 러시아 월드컵대요 진짜 은바페 젠... 어? 은바페 누구야? 어? 신참? 했는데 신참이 뭐 저리 잘해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맨시티하고 올림픽 크리용 여기는 그게 되네요 영국 대 프랑스가 되네 여기도 약간 의미 있는 매치가 된다 영국 대 프랑스다 약간 진짜 유럽에서 자존심 오브 자존심 그... 그 각 중에 하나죠 영국 대 프랑스는 그... 그게 재밌게 됐네 음 참... 그리고... 어... 잠깐만요 근데 약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 아시아 문화 같은데 약간 약간 그... 되게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팀끼리 막 그런 대진을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챔스도 근데 그렇게 보면 어... 에? 그것도 신기해 물론 이제 그... 해외의 프로리그들은 다국적 팀이 된 경우가 되게 많지만요 아무래도 그... 프로축구가 다른 나라 출신 선수들을 많이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결국 자국 선수들이거든요 흐흐 그쵸? 그런 라이벌 의식 반대 팀이 이겨... 제발 좀 이겨줘 막 이런 거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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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구요 자... 오렌지를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아뇨... 음... 보통 방송사들은요 자기 나라의 팀들을 아무래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많이 띄워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다른 나라들 방송이 편파가 더해요 왜냐면요 다른 나라들은요 특정 클럽의 그 중계를 지역방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편파가 더 심해 우리나라는 방송사들이 하잖아 근데 저기 메이저리그가 없어요 메이저리그는요 구단별로 중계권 계약을 한 방송사들이 다 그 지역의 방송사들이에요 그 지역의 방송사들이어가지고 진짜 그 편파 방송이 심한 게 그 양키스 경기가 있어요 그 양키스 경기가 이 거기 가면 그 양키스 중계하는 방송사가 예스라고 있거든요 예스 스포츠라고 말 그대로 그 Y가 양키스에서 따온 거고요 그래서 양키스 팀이 홈런치면 그 팀 방송사 그 중계진이 맨날 예스 막 이래요 진짜 편파야 진짜 그 메이저리그 경기를 막 워너로 그 보시는 분들은 진짜 그 방송이 얼마나 편파인지 알 거예요 ESPN에서 중계를 하지 않는 한 ESPN에서 전국 중계를 하지 않는 한 진짜 편파해요 그 ESPN에서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 뭐 이런 거 아니면 진짜 편파가 뭐 편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편파 방송이 주로 인터넷 방송에 집중이 돼 있죠 개인이 방송하는 거는 네 편파를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음 개인이 방송하면 편파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게 보통 그 개인의 팬들 그 개인의 팬들은요 네 다 같은 팀 응원하는 팬들끼리 시청자 하는 거잖아 그 아프리카TV 스포츠가 그러잖아요 좀 편파 BJ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렇고요 그렇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그 개인의 방송시대가 되면서 좀 약간 편파 성향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그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사람들이 야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야구 어느 팀 보세요 막 이런 걸 다 많이 묻거든 사회생활 하다보면 근데 이제 그 내 주변 사람들 중에요 대전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화팬 많다? 그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한화이글스 한화이글스 팬 많아요 지금 내 SNS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단 확실한 건 KT위즈 팬 없어요 KT위즈 팬 없고 그 수도권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서울 3팀 팬은 좀 많아요 서울 3팀 팬이 좀 많은 편이고 그 이외에 한화나 타이거스 쪽 팬들은 좀 꽤 있어요 롯데 팬 아 근데 요즘은 서울 사는 사람들도 히어로즈 팬들 많아요 서울 서쪽 지역은 가깝거든 내가 SNS로 아는 어떤 사람도 요즘 고척 직관 열심히 가더만 사실 우리 집에서도 고척이 제일 가까워요 옛날엔 이제 잠실 야구장 가까운 지역에서 총파고 살았을 때 잠실 야구장 많이 갔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잠실이 멀어지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군대 갈 때쯤에 히어로즈가 목동에 생겼네? 근데 목동은 내가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고척은 매진이 되면 빨리 돼요 자주 없어서 그렇지 될 땐 돼요 히어로즈도 포스트 시즌을 자주 나가다 보니까 매진 될 땐 돼요 음 아마 아마 올해 그 고척 스카이덤이 입장료 그래도 꽤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도 그 올해 근데 근데 아마 잠실은 잠실은 대신에 리모델링을 몇 번 했죠 그 잠실은 그래도 대전보단 나아 대구하고 광주가 진짜 열악해서 거긴 그래서 새로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등야구장은요 지금 리모델링 한대요 무등야구장은 아예 리모델링을 이제 그렇게까지 많은 관중석이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추어 경기장으로 약간 관중석 규모를 좀 줄인대요 그렇게 리모델링한대요 무등야구장은 대전은 이제 신축 이제 잡혔죠 부산은 제가 보기에는 사직야구장 리모델링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직구장의 입지가 너무 좋아 그 부산에서 거의 종합운동장이잖아요 부산에서의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롯데 같은 경우는요 사직야구장 리모델링하면 그동안은 울산에서 하면 돼요 울산 시설 나쁘진 않아 외야의 관중석이 아예 없어서 그렇지 울산은 그래도 뭐냐 각 팀의 제2구장 중에서는 제일 최근에 나온 경기장이에요 제2구장 중에는 제일 최신이야 울산이 그 제2구장 중에는 제일 최신 시설이에요 안 그래 보이지만 제일 최신 시설이야 제일 깔끔해요 하나 보세요 청주 거의 제2구장 울산은 유배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부산의 이웃도시잖아 울산은 삼성 봐요 삼성 제2구장 저기 포항까지 가잖아요 지금 그 제2구장 운영하는 팀들 중에 제일 멀리 가는 팀이 삼성이에요 대구에서 포항까지 한 최소 60몇 킬로 80몇 킬로 가거든 대구에서 포항까지가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 오늘은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오늘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이따 4시 챔스 중개가 되는데 근데 대신에 울산은 그거잖아요 울산은 조만간 그 봉해선 지하철 연장되잖아 그런 교통이 교통의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문수경기장 쪽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울산은 낮다고 봐요 진짜 삼성팬들은 포항까지 제2구장 보러가는게 그게 진짜 고역이거든 대구에서 포항까지가 지금 그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KTX밖에 없어요 아시아드는 그게 주경기장이에요 주경기장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주경기장을 야구장으로 바꿀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바꾸기에는 관중석이 너무 많아 원래 그 이제 주경기장 종합경기장의 그 기준은 그 가운데 축 그 운동장 트랙이 있고 그 운동장 트랙 사이에다가 축구장 만드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놀고 있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부산 정도면 그 그러니까 아시안게임까지 개최했던 경기장 정도면 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구덕 뭐 그거는 뭐 부산이 알아서 할 문제고 아이파크 지금 2부 리그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듣기로는 2부 같은데 아 아시아드 안쓰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럴 순 있어요 축구 경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경기 일정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육상대회 원래 그 종합경기장은요 그냥 축구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원래의 목적은 축구가 아니잖아요 그 종합운동장은 기본 그 베이스는요 축구 경기장이 아니고 육상경기장이에요 근데 사실 막 종합운동장을 인기종목 경기장으로 개조하고 이게 사실 마냥 좋은 건 아닌 게요 원래 그 체육 스포츠 종목의 기본은 육상이에요 기본은 육상이에요 그 올림픽에서 육상이 종목이 제일 많잖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워낙에 그 육상을 육상 선수들이 육상을 잘 못해서 그런 거지 솔직히 우리나라가 올림픽 순위권이 그 뭐냐 종합 3위 안으로 못 가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육상에서 메달을 많이 못 따거든 육상이 진짜 메달이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메이카처럼 육상만 잘하면 그건 또 자메이카는 육상만 잘하죠 어쨌든 어쨌든 그런 그 지역 스포츠를 위해서도요 사실 종합운동장은 유지를 해줘야 돼요 원래 종합운동장은 각종 종합행사라든지 진짜 여러 가지를 다 하거든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그런 육상 행사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잠실은 아마 리모델링 시기가 올 거예요 그 대구 시민야구장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공사 해가지고 그 시민들한테 돌려줬죠 그래서 무등야구장도 그 이제 그 학생들 야구 이런 걸로 다 돌려준 거예요 화난한 거야 무등야구장은 그래도 리모델링 이번에 플랜 엄청나더만 아예 디자인이 샥 바뀌더만 무등야구장은 그래도 리모델링 플랜 잘 잡혔더만 굳이 관중석이 그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없으니까 잠실이요 잠실 올해 뭐 편의시설 뭐 좀 바뀌어서 들어온 거 있대요 야구장에 근데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종합운동장역 2호선 기준으로 2호선 기준으로 종합운동장역 바로 앞에 뭐가 없어요 상권이 9호선 쪽은 상권이거든 그게 야구장은 야구장은 2호선 쪽인데 종합운동장역은요 9호선 쪽이 상권이에요 그 9호선 쪽은 알죠 그 잠실 잠실새내요 서쪽 그 골목길하고 직결돼요 그 잠실새내에 먹자고 뭐 거기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보통 야구 보고 나면 다 그 잠실새내역으로 가더라고 그 뒷부리한다고 다 다 글로 걸어가죠 그게 아니면 저기 삼성동에 직장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잠실성당 쪽이 그런 길거리가 됐는데 챔필 포수 바로 앞자리 왜 왜 싼 줄 알아요 그 챔필은요 챔필은 바로 앞자리라고 해봤자 그 다른 경기장처럼 바로 앞에 관중대로 앉아있는게 아니잖아요 쩌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뭐가 없잖아 그 다른 경기장은 그 다른 경기장들은 그런 익세이 그 포수 뒤에도 익사이팅 자리가 있거든요 챔필은 없어요 챔필은 포수 바로 뒤에는 없어요 익사이팅은 익사이팅 자리가 13로에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챔필은 시설 자체는 최신수기예요 응 챔필은 2014년기장이잖아요 의자가 좋을 수 밖에 없지 아 그리고 나중에 챔필은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챔필은 나중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 뭐냐 우측 외야의 관중석을 증설할 수 있는 플랜이 있어요 챔필은 3로 쪽은 놔둔대요 근데 이제 그거지 그 홈팀 팬들이 앉는 자리 쪽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방 경기장들은요 그 지방 경기장들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 지방의 경기장들은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뭐냐 원정팬들이 많이 안오거든요 지방팀 그 지방경기장은 많이 못오지 다들 멀어서 못오지 그래가지고 그 사실 지방의 경기장들은 포스트시즌이 아니면요 그 포스트시즌이 아니면 좀 뭐라고 해야 되니 만원관중 채우기 힘들어요 근데 라팍은 그래도 만원관중이 몇 번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 2017년에 라팍이 만원관중이 딱 한 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만원관중 2017년에 딱 한 번 있었던 만원관중이 언제 왔냐면요 시즌 마지막 날 이승엽 은퇴전 이었어요 은퇴전 은퇴전 이라고 하니까 다들 그날 만원 채운거지 라팍을 다 뭐냐 원래 라팍도요 홈팀이 3루쪽 쓰거든요 근데 1루쪽까지 다 삼성관중들이 채워버린거야 양쪽을 양쪽을 다 삼성관중들 채워버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날 무슨 라팍은 한국시리즈 7차전인줄 알았어 그 잠실 야구장 신축이 마냥 쉽지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잠실 일대의 땅이요 집안이 약해요 제가 그 뭐냐 각종 지리 관련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죠 잠실쪽이 연약지반이라는거 원래 한강 본유가 옛날에는 석촌호수였는데 그 을충전 대홍수로 인해서 한강 흐름이 바뀌었다고 그것때문에 지금의 잠실이 생긴거에요 그 그 흐름 강물 흐름 바뀐거 더하기 산천에서 흘러온 토사들이 삼각주 쌓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삼전도가 육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게 잠실이에요 그래서 잠실쪽이 뭔가 새로 지으려면 그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그거 됐지 한국판 리그리필드는 너무 같다 리그리필드는 솔직히 너무 같구요 솔직히 지금 그 리그리필드 얘기 들어야 되는데 청주 청주 지금 뭐 리모델링 계획 이런거 일도 없잖아 뭐 군산이야 지금 안쓰고 있다고 쳐도 군산은 아예 안쓴다고 쳐도 청주는 또 쓰고 있잖아요 군산은 지금 안쓰니까 그렇다 치고 군산은 아예 안써버리죠 흐 흐 음 근데 이제 그거 있어요 삼성은요 삼성은 그 만약에 포항에서 경기를 하는 날이면요 해병들이 직관을 와요 해병들이 그날 그 부대 단위로 특별 외출을 해가지고 그 아마 한 중소대 규모로만 외출을 해가지고 그 포항은 해병들이 직관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포항 경기장 가면 맨날 해병들 막 맨날 해병대 박수치고 있다 에이 군가 부르면서 팔강고 사나이 부르고 야구장에서 그래서 그 감스트님도 포항 스틸러스 그 경기장 직관 갔을 때 자기 이제 해병 선배기수니까 마 역겨 막 이러고 그 지방선 아니 지방선거하고요 총선 이런때 항상 떡밥으로 나오는게 야구장 경기장 신축 막 이런거 있어요 그 교통시설이라던지 근데 사실 그게요 마냥 쉽게 될수만은 없어요 왜냐면 뭐 우리나라는요 영고 그 야구단이 영고지 구단들이 기업이잖아요 천안 천안은 그 북일고등 야구장 있지 않아요 그 천안 북일고등학교가 그거잖아요 재단이 그 기업이 하나잖아요 재단이 하나에요 북일고 당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바로 옆에 근데 되게 웃긴거는 오승환 선수가 당국대 출신이잖아요 근데 하나 지명 안됐다 오승환 선수가 당국대 출신인데 영고지 지명은 못받았어요 대학시절 때 토미 선서들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랑 비슷한 케이스에요 유현진 선수도 인천 출신인데 드래프트 지명을 앞두고 토미 선서들을 받아버려가지고 그래서 SK가 지명을 안한거야 근데 이제 SK같은 경우는 유현진 선수는 지명 안하고 다음에 김광인 선수 지명했더니 그러니까 SK같은 경우는 그 기회는 놓친거죠 왼손투수로 원투펀치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거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는 집은 인천인데 이제 대전에도 집이 있었지 그러니까 정규 시즌 중에서는 정규 시즌 중에는 대전에서 보내고 이제 오프 시즌은 인천에서 지내고 뭐 그렇게 했겠죠 고향 인천이니까 그래서 그거에요 박성민 선수도요 그 지금 NC에서 뛰고 있지만요 그 고향집은 대구에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박성민 선수도 이번에 그 대구에 기부했잖아 자기 대구 출신이니까 자기 고향이라고 기부했잖아 그런것처럼 근데 최영우 선수는요 원래 고향이 호남이에요 최영우 선수는 원래 전주 출신 전주 출신인데 그 이 땅을 삼성으로 했었다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 FA로 뭐냐 자기 지역 연구팀으로 돌아온거지 고향팀으로 쌍방울이 없을때 지명됐어요 그렇게 해서 고향팀으로 온 선수들도 있어요 최영우 선수처럼 다른팀 갔다가 이 땅은 다른 데 갔다가 그래서 이제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도 아마 떡밥은 있을거에요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메이저리그 커리어 끝내고 이제 우리나라 돌아오면 기본적으로는 하나 이글스에서 다시 4시즌을 채워야지 FA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글스에서 유현진 선수를 안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SK와이번스가 유현진 선수를 FA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을 의향도 있을거에요 고향팀이니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유현진 선수는 본인은 하나에서 뼈를 묶겠다 뭐 언젠간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하나에서 뼈를 묶겠다 뭐 이렇게 했겠지만 아마 이제 그런 기업적인 문제 이런게 잡히고 하면 비즈니스적인 문제이고 하면 아마 유현진 선수도 말년에는 아마 충청권내 타학교 선수들 중에요 북일고 아니면 대전 출신 아닌가 북일고 아니면 거의 대전 출신 뽑는거 같던데 그 SK가 옛날에는 그 최정선수하고 최양선수가 유신고 출신이거든요 근데 유신고는 수원이에요 근데 그때는 최정선수하고 최양선수는 KT위즈가 없었을 때 지명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 무엇이냐 지금은 유신고 출신들이 다 KT가서 사고치고 있죠 KT가서 다들 주전됐지 이번에도 이번에 KT 신인들 중에서 투수 한명 포수 한명이 작년에 유신고 졸업했잖아 지난 겨울에 졸업하자마자 주전 땄지 진짜 무서운 선수들이야 어 그러니까 돈의 유망주들 아 다 아예 북일고로 가버린다고 그 충남권 쪽이 그렇게 그 하나가 하나가 선수 유망주들을 잘 못 모으는 이유정 하나가 그거일 수도 있어요 북일고 말고 뭐가 없거든 북일고 말고 없기 때문에 기아는 그래도 광주 제1구도 있고 광주 진흥구도 있고 광주 고등학교 몇 개씩 있어요 응 몇 개씩 돌리면 돼 광주 학교들은 그렇게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KT도 아마 그 경기도 학교들 유명한 학교들 몇 군데 많죠 응 KT 같은 경우도 경기도 경기도권에 뭐 성남 야탑고도 있고 뭐 수원 유신고도 있고 뭐 많잖아 경기도는 경기도는 많다고 쳐도 SK도 인천은 김광연 선수 안상공고였죠 그리고 인천에는 동상고가 있죠 인천에는 동상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은 사실 축구도 부평고등학교가 있거든 그 8090 시절 충청 대전 출신 스타 지금 마지막 줄이 정민철 단장하고 박찬호 씨 이런 쪽이잖아요 박찬호 씨가 공주 출신 인천에는 동상고가 있죠 축구는 강등의 팀인데 야구는 그것도 아니야 인천은요 야구 고등학교 잘하는 팀 많아요 일단은 그 인천은요 동상고는 자부심이 있어요 현역 메이저리그 선수를 두 명을 배출했던 동상고는 그 명문이 됐지 유엔진 선수하고 최지만 선수 때문에 참고로 추진수 선수는 KBO 리그 오면 SK 가야 돼요 롯데 못 와요 그때 우선 지명 뽑을 때 한 명씩 정도밖에 못 뽑아가지고 그때 롯데 같은 경우는 바로 올 의향이 있었던 송승준 선수로 뽑았어요 그리고 송승준 선수는 바로 KBO 리그 왔죠 마이너리그만 계속했었기 때문에 아마 송승준 선수가 마이너리그 거의 FA까지 갔었을 거예요 메이저리그 한 번도 못 가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KBO 리그 드래프트 지명을 받는다니까 바로 의사 밝혀가지고 그래서 롯데가 그래서 바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롯데가 바로 뽑은 거고 그 추신수 선수요 아니요 단기 계약으로 바로 은퇴할 것 같지는 못해요 왜냐면요 추신수 선수는요 두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미국에서 직업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 아들들이 국적이 미국인데 미성년자잖아요 그 추무빈 선수도 미성년자고 아직 둘째도 아들 아직 미성년자고 둘째가 성인 될 때까지 미국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직업 먹고 살아야 돼요 좀 그게 어쩔 수가 없게 된 거야 아니면 이제 뭐냐 추신수 선수가 KBO 리그를 오게 될 경우는 하원미 씨는 당분간 미국에 남아야죠 애들 키워야 되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는 레인저스에서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팀에서 풀타인 주전보다는 약간 그런 클럽하우스 최고참 고참 선수들 필요하잖아요 팀 분위기 잡아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약간 재계약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야 아직까지는 트레이드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몸값이 비싸서 어차피 지금 퀄리파이 모퍼도 없는데 이미 신신의 티레즈가 드래프트 지명권 보상을 한번 받아가버려가지고 그 뭐냐 추신수 선수는 퀄리파이 모퍼가 없어요 그렇고 음 어쨌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 추신수 선수가 그 근데 추신수 선수는 아마 시민권을 안 딸 거야 그러면 추신수 선수는요 그 한 1,2년 정도 재계약하겠죠 아니면 1년 계약에 1년 보장에 1년 옵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1년 보장에 1년 옵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어 약간 뭐라 해야 되니 KBO 리그는 근데 오게 되면 추신수 선수는 2년 유의 없이 바로 SK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SK하고 일단 계약을 하고 롯데로 트레이드 될 수도 있어 SK에 자리가 없으면 음 이렇게 되면 쌓이는 트레이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어쨌든 추신수 선수는 아마 당분간 몇 년 동안은요 아들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아들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들이 미국 시민권을 그 쌓잖아요 걔네들은 근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애들은 미국에서 다 태어났거든 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태어난 곳의 국적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린 또 그런 건 있죠 그런 정서는 있지 국적은 미국인데 핏줄이 한국인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은 뭔가 또 우리나라 오면 또 화제의 인물이 되잖아요 탱크콘거 딸은 막내예요 그래서 아마 아직 국적 선택 이런 거 그 결정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들 같은 경우는 먼저 결정을 한 이유가 지금 무빙군이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이미 고등학교에서 거의 준사회생활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솔직히 근데 생활 우리나라에 생활터전이 없잖아요 수신수 선수 아이들은 아뇨 딸은 아직 이중국적이에요 근데 딸은 만약에 딸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추신수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귀국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마 내가 아직 딸은 상황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좀 늦게 태어났어요 그 무빙군은요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올라가기 전에 태어났을 거야 거의 근데 딸은 그 2011년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직 딸은 어려요 여자라서 이중 가능한 거 아니게 대한민국은 남자든 여자든요 그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중 뭐 가질 수 있게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중에는 선택하러 가죠 성인이 되면 선택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 추신수 그 추신수 선수 딸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한국 국적 갈 것 같고 딴 나라 사람 결혼하면 미국 국적 갈 것 같아 뭐 보면 알겠죠 뭐 근데 더스틴 리포트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아직 한국 국적 딱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생활터전은 한국이에요 그 리포트는 그 리포트는 그 지금 국적이 한국인 게 아니 한국이 아닌 게 생활터전만 한국 그 야구센터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이중국적 이런 거 하려면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경역 이행은 해야 돼요 대신에 그 그럴 수는 있어 원래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쪽을 포기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게 선수 생활을 최대한 늦게까지 하고 나서 그 병역 복무 방식 중에 다른 한 방법 그러니까 병역을 어떻게든 해야 돼요 나중에 늦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 일단은 영주권을 이제 몇 년 한도로 따놓고 어차피 그 30대 한 후반까지는 와야 돼요 왜냐면 그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병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지만 선수는 그러면 아예 우리나라 올 때쯤에 아예 그냥 그때 와가지고 병역을 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박주영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올림픽 동메달 했다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그렇고 이제 그 백차승 같은 경우는 백차승은 그런 케이스예요 백차승은 고등학교 야구계에서 그 연구 제명이 돼가지고 KBO 리그 드래프트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야구 계속 하려고 본인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그래서 미국 시민권 딴거지 백차승은 백차승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 제명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던 거야 KBO 리그에서 그래서 미국 시민이 컸던 거예요 백차승은 근데 이제 그 제명됐던 이유도 그건데 팔꿈치가 부상 상태였는데 그래서 아파서 교체를 요청을 했는데 감독은 교체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프다고 내려갔었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제명된 거예요 그것도 참 그 그 혹사의 시대에 응 그래서 음 좀 백차승 좀 안 됐지 케이스가 한때 잘 자리 좀 잡는 것 같더니 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아주 어릴 때 그렇게 다른 나라 건너가서 거기서 아예 터전이 잡힌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국적 병역 이런 걸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생활 터전이 아닌데 음 그래서 이게 추신수 선수의 아들들한테 뭔가 도를 던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진짜 막 해외에서 막 생활한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뭐냐 자기의 그 뿌리 인 나라에서 병역 생활을 하겠다 뭐 이러면서 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그거는 어른들이 군대는 가야지 집안이 꼬들긴 거고 내가 보기에 추신수 선수는 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추신수 선수는 뭐냐 하운미 씨랑 결혼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 하운미 씨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 이제 미국 가야 됩니다 하니까 하운미 씨 아버님이 하운미 씨한테 당장 짐 싸서 미국 가라 따라가라 그래서 결혼시켜버렸잖아 장인이 고충력으로 K3 뛰어봐 근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선수들은 애초에 뭐냐 그 메달 따기 전부터 이미 구기선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챙겨주기 위해서 있는 게 그 혜택인데 너무 병역 혜택이 지금 남발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딱 그 뭐냐 박찬호 서재흥 막 이런 메이저리그 선수들 병역 혜택 받은 게 그 방콕 아시안게임이거든요 그때는 진짜 구기선양하는 국대들이 그 그때는 병역 받았어요 그때의 아시안게임 멤버들은 이미 구기선양하고 있는 멤버들이었어 그 2006년 월드베이스북 클래식 멤버들도 사실 그 사람들도 구기선양이죠 어떻게 보면 참 오승환 선수도 그때까지는 진짜 완벽한 구기선양이었는데 그렇게 마카오는 왜 가가지고 음 뭐 그렇죠 음 어쨌든 아휴 어쨌든 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아까 전부터 비어져 있었죠 역시 1호 케이크는 다 먹을 수 있어 음 1호 케이크는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데 이제 2호나 3호는 한 번은 못 먹죠 나도 음 그건 못 먹지 1호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거 좀 치우고 올게요